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입니다. 저는 이번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2에서 동국대학교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창작자 여러분들의 작품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공연 제작과 창작 부분의 오랜 모험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브 같은 경우는 해외 유통과 제작에 많은 경험과 조합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열심히 지원할 테니 창작자 여러분들도 글로컬이랑 이름 잡게 국내와 해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작품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